안녕하세요. 빠시욕이 만난 사람들. 2021년 경제를 전망한다.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전망하기 위해선 2020년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이 세계 경제든 한국 경제든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미시적인 측면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경제 분석하면 저희 방송에 이미 여러 번 출연하셨죠. 이분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분을 보셨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달 전인가요. 아무튼 이제 형님 이분이 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 주로 살아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인데 지금 아마 이제 미국 지식을 사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쓸어 담아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라고 카톡에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제가 그냥 관심이 동목 한두 개 조금 샀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내가 알고 있는 봄내려고 오면 참 대단한 것이 전문가였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긴급 모셨고요. 오늘은 그래서 2021년도 경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 되는지 앞으로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질 거잖아요. 그런 뉴스들 중에서도 이런 뉴스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측면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렸더니 페이지로 이게 지금 제가 한 장에 4페이지씩 나오고 트린트해 온 거거든요. 300페이지를 준비해서 300페이지.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여기서 좀 핵심 내용들 방송에 나갈 거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를 오픈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모셔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 300페이지 내용들을 액기스만 잘 모아서 한번 또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셨습니다. 봄나라의 고음 김영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건강하시죠? 아, 예. 좋습니다. 진짜 책을 얼마나 많이 보시고 또 얼마나 많은 리포터를 보시고 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분석하시는지 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분석 데이터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잠은 언제쯤 오세요? 똑같죠. 좋아하다 보니까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좀 많이 진행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즐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걸 일로 했으면 아마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보내주셨던 리포트 중에 하나 딱 꽂힌 멘트가 있었어. 네. 2021년 전망. 석유를 보라라고 하면서 돈 벌 가능성이 높은 한 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저희가 투자할 때 선택의 규을 계속 쓰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완벽한 투자의 기회는 없죠. 그러니까 해봐야 53% 정도만 되면 대단히 큰 기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반인데 한 50%쯤 되는데 실력으로, 능력으로 최대한 놀릴 수 있는 건 53%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54%가 넘어가면 재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재벌까지. 네. 그전에 캠피션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미국 300대 부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53%, 54% 승률이? 그것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만 갖고 충분하다. 왜냐하면 계속 투자를 하면서 그 3%를 갖다가 빨리빨리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보통은 50%선에서 반반이니까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해는 좀 돈 벌 확률이 좀 적은 해가 있고 어떤 해는 좀 높은 해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빠쇼님과 열흘 알고 지내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난 수년간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해. 확률이 47%? 이런 식으로 줄은 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이제 중반 넘어서부터 연락드렸던 이후서부터는 이제 53%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겸사이클이 크게 돌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드리면 말씀드리면 떨어지면 안 떨어진다고 자꾸 얘기가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사이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고 좀 눈을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편견을 못 버리세요. 또 오랫동안 사이클이 이제 하락 사이클이었거든요. 하락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적을 때도 이제 멘트를 이제 되게 중요한 문구 앞에 좀 집어넣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아 돈 발생성이 높은 한 해.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53이다. 작년에는 47이었다면 이번에는 53%로 보고서 접근하는 게 맞다 정도로 이제 멘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꽤나 오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사이클로는 그렇고 중간에 당연히 변동은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큰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거대한 위기가 올 수 있었는데 그 위기가 지금 지나간 직후의 모습이라고 좀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디테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좀 이렇게 줄쳐온 것들이 있어요. 네. 핵심 얘기 유지를 좀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제목이요. 석유를 보라예요. 네. 맞습니다. 석유를 보라입니다. 석유를 보라는 게 뭘 보라는 얘기예요? 저기 뭐 시발유 가격을 보라는 얘기예요? 경의 가격을 보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침에 제가 오는데 저희 동네에 기름을 제가 경유를 넣거든요. 경의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경유를 넣는데 얼마 전에 이게 1015원까지 한 걸 봤습니다. 저희 동네에 싸죠. 1015원이면 되게 싼 거죠. 1015원. 네. 1015원. 100자리가 없는 거 그냥 1, 1, 1, 1호 싸네. 정말 싸네요. 저희 동네에. 저도 경유차인데 저는 1105 그 정도예요. 그런데 100원도 싸네. 좋은 동네에 사셨는데. 저희 동네에 기름도 비싸요. 그런데 이게 카드로 하면 1,0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값보다 싸죠. 물값은 에비앙 생소 이런 거 먹으면 훨씬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석유가 너무너무 싼 겁니다. 그런데 이 석유라는 게 그냥 기름 타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많은 것들이 여기 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면 석유값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인간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석유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석유값이 물보다 더 싸다. 그 얘기는 인간의 활동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당연히 알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고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럼 석유를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석유가 가격이 내려왔다는 것 같으나 인간 활동이 줄었고 뭔가 상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석유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향후에 인간 활동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다 함께 나쁘다 좋으냐 문제고요. 이 석유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 많이 돌아다니고 누군가 많이 소비한다는 얘기고 뭔가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고 세상이 살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데 막 말하세요. 맞아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가 물보다 싸죠. 그럼 좋아지건 안좋건데 어떻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집이 1099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015원에서 1099원까지 올라왔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벌써 80원 이상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네요. 80원이 별거 아니잖아. 조금만 더 올라가면 1,100원 될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그만큼 조금씩 뭔가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난리가 났어도 돌아왔다. 그리고 원유가격 오늘 보니까 45.6?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월 달에 제가 마이너스였을 때 마이너스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동네 저수일 하나 빌려가지고 기름을 넣어놨으면 빼돌려 보는 거죠. 지금 45달러니까. 두 번 다시 올까 싶은 그런 수치로 있어요. 다 사실 안 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무슨 공업용 폐기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처음 봤어요. 생존 그런 게. 그렇죠. 아무튼 그게 지금 45.6? 45.6달러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활동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가 안 좋아지고 있는가 그걸로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좋아지면 생산자 물가라는 것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생산자 물가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우리 만두를 팔지 않습니까? 만두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두가 가기 우리는 항상 일조한 걸로 보거든요. 한 팩에 5천 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만들 때 5천 원 소비자 물가라고 하고 중간에 얘들이 이 맛으로 넘길 때 또는 이 만두 공장에 만두 피를 넘긴 회사 아니면 남두에 들어간 속을 만드는 회사는 이 단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물가가 떨어지면 장사가 안 되면 얘들이 5천 원 이 맛에 납품을 못하고 4천 5백 원 또는 4천 원 3천 5백 원 내가 낮춰주게 됩니다. 상태라면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만두 공장이 사람을 못 뽑고 장사가 안 돼서 망합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이게 서유값이 오를 때 그러니까 인간 활동이 많아질 때는 이 만두가격이 올라가면서 만두 공장이 잘 돌아가고 사람도 다시 고용을 하고 금이 되는 하청업체들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유가격이 올라가고 서유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생산자 물가라는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거 만두 공장이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나타납니다. 저희가 CPI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그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세상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알고는 서비스업도 점점 더 사람을 더 뽑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건 뭐냐. 석유가 올라갔다는 것 석유가격이 올라갔다는 걸 그 기반 지표로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걸 측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두 공장이 돈을 많이 버니까 만두 공장에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만두 공장 사장님도 좋아하겠지만 이 만두 공장이 만약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예를 들자면 동원 F&B나 아니면 CJ 같은 회사는 만두를 만들거든요. 만두 공장에 올라가면 얘들 어떻습니까? 돈을 벌겠죠. 돈을 벌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아니. 꼭 그렇지만 않긴 한데 돈을 번다고 해서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저거는 손가락질 막 하죠. 야 저런 만두나 파는 것들 같으냐고 니들은 언택트도 모르는구나 막 하면서 전기차로 사야지 이러는데 생각보다 돈을 벌면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유가격이 움직였을 때 그것이 서유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 대표하는 인간 활동의 증가가 다른 산업들이 움직이는 것 삼의라고 하잖아요. 같이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뭔가 세상이 변해간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서유가격이 떨어졌을 때 잘 나가던 산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 활동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뭐가 있을까요? 인간 활동 반대편에 있는 거 언택트죠. 그렇죠. 사람들이 인간 활동이라는 건 인간을 하나 만나고 이제 모이는 거죠. 제가 빠쇼용님하고 모시고서 제가 밥을 먹었다. 이건 택트죠. 이건 서유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빠쇼용님하고 차를 타고 나갈 테니까 제가 원래는 차 타고 왔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말을 했다. 이건 음식점에 돈을 못 벌어요. 작살다는 거죠. 부동산도 안 좋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서유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에도 좋은 것이고 사람들 음식점 사장님도 좋은 것이고 사실 서유가격이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유가격이 올라가는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높게 올라가고 150달러 200달러 올라가면 세상이 망가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마이너스 갔다가 45달러 여기서 조금 조금씩 하고 60달러 70달러 올라가는 상황에는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반영을 하고 또한 이와 함께 돈 벌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왜 돈 벌 기회가 많아지죠?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 밥도 사 먹고 차도 꿰고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석유를 보라라고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석유에는 우리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꿈은 놀러 가고 싶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희 마누라고 앉아서 어디 가고 싶어서 막 보다 보면 1.5단계? 2단계? 막 올라가요. 아 이거 끔찍하죠. 이야 파란 점 세요. 강원도 하고 싶은데 처가 그러죠. 다시 취소. 위험 안 돼. 어딜 가. 가지 마. 다 함께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조금조차 좋아진다는 거. 약이 나와서 뭔가 사람들의 심리가 풀리고 실제로 환자가 찍어 눌러지게 되면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지금 500명, 6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은 미국은 한 몇천 명, 몇만, 몇십만, 20만 명 찍혔죠. 이게 다시 한 10만 명, 5만 명, 3만 명, 2만 명, 1만 명 줄어들 때 이게 줄게 되면 석유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석유를 보라라는 중심 멘트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끝에 가게 되면 저희 투자업계가 되게 좋아하는 멘트가 있죠. 뭐냐면 스타일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일 로테이션? 이게 뭐예요? 앞쪽에 다 말을 해야죠. 중요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빠슈님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녹화를 합니다. 녹음을 하죠. 녹음을 하는데 이거 안 하고 집에서 할 수 있죠. 지금은 음성으로만 하면 언택트죠. 줌 이런 거 맞죠? 줌 이런 거죠.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럴 때 되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되게 좋죠. 그런데 이제 석유가 올라간다면 아까 뭐라고 했죠? 인간 활동이 늘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만두도 먹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기름도 쓰고 음식점과 밥도 먹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제로 물자가 소모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 택트라고 불던 거 사람 손발로 닿았고 움직이고 소비되는데 진짜 물자가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올드산업, 구산업, 국적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석유가 돌아간다면 무엇인가? 인간 활동의 증가고 인간 활동의 증가에 같이 소비되는 많은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간 활동 증가가 아니고 인간 활동 감소일 때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늘어난 부분도 있긴 한데 예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돈은 아직 못 벌렸지만 미래라 얘들이 전부 다 지배할 거야. 라고 했던 애들이 조금 좀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고 대신에 망가져서 저 땅바닥에 구르던 만두회사 같은 애들 만두회사 구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건 이제 석각이 올라갔다 이것보다도 사실은 인간 활동이라는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가정하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스타일 로테이션이다. 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성장주라고 불리는 저희 언택트로 성장주라고 보통 꼭 언택트로 성장주는 아닌데 성장주로 불리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조금 좀 정상으로 돌아가고 대신에 가치주라고 불리는 또는 이제 뭐 시크리컬이라 불리던 그런 것들이 망가져 있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높은 것은 다시 원자리의 평균을 내려오고 바다에 뒹구르던 것은 다시 원자리 위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지표로서 석유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꼭 무조건 석유하는 것은 아닌데 인간 활동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표를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살면서 필요했던 것들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주춤했었는데 회복되니까 그런 쪽이 조금 회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가치주들을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상인 거죠. 봄이 오려고 하면 새가 날아와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거랑 비슷하게 석유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아 새가 날아오는 것을 반영하는구나. 아 뭔가 봄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조업 중에 활성화된 게 좀 있어요. 지금 저희 적었지만 제조업은 화랑입니다. 지금 화랑입니까? 대화랑입니다. 어떤 규제적으로 좀 어떤 게 화랑입니까? 화랑이라고 말해봐야 와닿지는 않으실 거고요. 많은 시청자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MM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HMM은 누구냐 하면요.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 네. 현대상선. 현대상선이 규영 주식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얘가 원래 죽다 살아났죠. 거의 죽었던 건데 한진해운이 죽으면서 얘만 국적해운사 큰 걸로 하나 남았는데요. 좀 뭐 쫑알사도 있긴 한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얘가 주로는 컨테이너를 좀 많이 실어 나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번 잠깐 봐볼게요. 네. 빠션이만 보여도 안타까운데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여기 보시면 박살나게 이렇게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최고가가 지금 2천 원짜리가 1만 5천 원까지 7배 7배 골랐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컨테이너가 많이 미국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요. 컨테이너 다리가 없어요. 물건이 막 실려 나가는 겁니다. 지금 뭐가 호황이냐 말해도 와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뭔가 실어는 나르고 있어요. 실어 나르다 못해가지고 지금 컨테이너사가 몇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 4월 달에 2,100 원짜리가 지금 11월 달에 1만 5천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배가 부족해요. 그렇구나. 실어는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아직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석유가 움직일 정도로 인간 활동이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투비니까 비투비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비투비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뒤에 뒷다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뒷다리 움직이는 거죠. 아까 제조업 쪽은 호황에 돌입했습니다. 호황에 돌입을 했고 십자상으로는 화랑 속에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치주 쪽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언택트는 어차피 옛날부터 불타오르고 있었고요. 끊임없이 그냥 불타오르죠. 항상 좋으니까. 그런데 안 좋던 가치주가 드디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예산인 것 같네요. 지표죠. 저희가 석유를 인간 활동의 지표라고 본다면 얘는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지 말하는 것보다 당장 딱 보여드리고 컨테이너스로 해가는데 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중국에서 저희 거쳐서 일본 거쳐서 중국에서 가장 미국 가로 가는 길에 서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컨테이너스에 가는데 한국 가끔 지나간답니다. 꽉 차서 못 들리고 그 정도로 배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런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화랑 속에 컨테이너스에 계속하다. 한동안 남아 돌아가지고 막 한지네온이 막 망하고 현대상선도 막 나라에서 안 죽이려고 애지중지하면서 어떻게 살렸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짜증을 벌어갖고 주가가 6배씩 7배씩 올라갈 정도로 지금 이제 상선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보면서 뭔가 싫어 나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렇죠. 뭐가 만들어져서 뭐가 제일 잘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겠다. 그렇죠.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